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수 반려견 대가족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양양군 용오리 낭만가도 전망대에서 인사드려요. 오늘의 산책 주인공은 허스키띠. 일어나서부터 놀다 가기 채널의 수익 창출 승인을 받으려고 시름하다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햄버거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수익 창출이 되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 드디어 꺼내는구나. 한씩 내놔라. 뜸들이지 말고 빨리 꺼내란 말인 것인거다. 아직 털갈이 중이라서 잔털이 많이 나와요. 털 좀 어떻게 해봐요? 나도 미치겠어요. 천천히, 허스키, 천천히. 아니다. 아니다. 손 잘릴까봐 도저히 그냥은 못 주겠단 말인 것인거다. 나는 햄버거를 먹겠어. 자, 기다려. 나도 빨리 먹고 산책해. 뭐냐? 어째서 네 간식은 대빵 크고 내 간식은 젓가락 수준이냐? 기다려. 기다려. 이건 어느 나라 법이냐? 나도 큰거지라! 한번 더 평화하셨다. 어? 어? 우와. 어? 기다려. 기다려. 도와주. 오오 어 어 앉아 기다려 아니 잠깐만 앉아 앉아 기다려 沿 숙제 탕 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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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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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